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숨은 이야기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인의 집에 압수수색을 당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지기 전에 약 두 시간 동안 누군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원희룡 전 제도지사가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동규와 두 시간 동안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재명의 복심이자 유동규를 달랠 만한 사람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복심이자 유동규를 달랠 만한 사람과 통화를 했다. 자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 시도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사의 이혼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은 자신과 무관하고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 이게 이같이 부각시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이게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방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뭐 사람을 통해서 돌아 돌아 이렇게 알랐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 돌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재명의 핵심 측근에게 지금 유동규가 전화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은 복심이다. 이대명의 복심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이 내용들이 하나 둘씩 지금 양팔, 양파의 껍질이 벗겨듯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기회본부장이 지난달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화한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직접 제보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누군가와 약 2시간가량 통화를 한 뒤에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걸 못 찾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경찰이 찾아낸 겁니다. 바로 그 다음날에. 그래서 유동규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풀 열쇠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재명의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들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저런 섭섭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너무 확신한 거 아니냐 하고 묻자 원희룡 지사는 확신할 때는 근거가 있겠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공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출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안 된다.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 통화와 휴대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사 자격으로 출석했던 이재명 후보의 관련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최근에 유동규와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도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또 이재명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뒤에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들은 발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년부터 이혼 문제가 있어서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그런 소등을 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혼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둘러둘러가며 들어보니까 그런 소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에 이재명은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 소식을 누구한테서 보고받았냐 하는 무렵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재명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특히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말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원희룡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입니다. 사법, 행정, 외무고시까지인가요? 세 개를 다 한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묻지도 않는 유동규의 극단적인 선택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유동규가 화천대유 자금 관련 문제에 휘말린 것이 이대면과는 무관하고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계가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방정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하게 돌려가지고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소동도 버리고 휴대폰도 던지고 약도 먹고 했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와 관련된 것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퉁 치려고 하다가 묻지도 않는 걸 왜 얘기했지? 그리고 그런 소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을 텐데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날에 온갖 소동을 벌였다는 거 왜 그런 걸 누가 말했는가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유동규의 이런 극단적인 시도권에 대해서 토사구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토사구팽. 실컷 부려먹고 팽했다. 시비다. 그러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한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과 유동규 전 본부장 간 중간 연결을 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람만이 통화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를 달래야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벌려놓으면 나중에 큰일 날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렸다가 들어가 있다가 오면 내가 구해줄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 앞에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조직폭력배 20억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폭로한 바에 있다 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형복권 이런 걸 업을 하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데 직력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들어있으면 나중에 사면이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사면이나 또는 2심에서 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중간 사람을 통해서 측근을 통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측근을 통해서 전달해왔다고 박철민 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이나 또는 2심 재판 때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준석 씨도 기다리다가 아니 감옥에 2년 있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박철민하고 이거 터뜨리자라고 했는데 터뜨리는 시간을 좀 두고 보자 했는데 좀 일찍 터뜨린 것 같아 터뜨리고 나가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준석이가 사면이 아니고 가습방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10월 8일 날 그래서 나오자마자 지금 이거 수습하느라고 또다시 이준석이라는 사람인 박철민하고 형 동생하는 사이인데 이준석이 박철민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복잡하게 끌키고 있습니다. 얽히고 슬키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렇게 딜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욱이 급하게 온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좀 들어가서 조금만 고생하고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곧 될 테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빼줄게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 주변에 법조인이 많은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아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유동규를 설득한 사람이 이재명의 측근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원희룡 지사가 한 걸로 봐서 유동규에게 조용히 입 다물고 들어갔다 나오면 보장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점점점점 조폭 게이트에다가 그리고 차법 게이트까지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사면까지 이런 것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큰일 나겠다. 오늘 안철수 씨는 이재명의 사무실에서 다리를 쭉 불어 올렸던 척상 위에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청와대에서 보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다리를 쭉 올리고 있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중에는 코미디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